그래서 A는 어떤 소리야 할까? Vapor Vapor 그래서 B는 A는 A A 그렇지 P는 O O는 O O 또는 O R은 R 바뀌어서 뭐 할까? Vapor Vapor OK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내 행소리로 변경을 했으니까 A는 4가지 소리되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소리 A A와 A 숨 빠졌어 O OK 여기서는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A O는 O 저는 숨 빠진 O 다음으로 뭐가 될까? Vapor Vapor 자 그 다음에 B가 내는 소리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요 윗니가 아닌 아래 밑으로 스치면서 V V V 그래서 Vap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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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R R R R R R P R R R R R R R 트로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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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가 될까요? 넛 유는 여기서는 유가 뭐가 됐고 어 유가 된 3가지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유 우 어 에럿 어 어 His 몇 아니 그러고 그리고 에는 에 에 에 C T E는 소리가 안나죠 학소서 자 얘는 뭐가 될까요? 건 그래서 쥐는 류는 애는 자 쥐는 사실 두가지 표현이 되죠? 그래서 뭐 또는 뭐? 그 쥐 쥐는 두가지 표현이 되죠 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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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될까요? 아 잘했어 쥐는 쥐는 쥐 쥐 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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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이것은 뭘까요? trip I가, 여기서는 뭐가 됐고? E가 됐고, I가 된 소리도 정리해 보면 I는 내 이름으로, I. 대표 소리? E. 지금 바꿨죠? 여기서는 E가 됐고, 다음 소소에 뭐가 됐다? trip 이쪽, TRIP 다른이 아닌 줄 알아 TRIP 얘는 뭐가 될까요? ARJENT 와우 URJENT 오케이 아주 빠른 익힌이 있어 U는 힘 빠졌나봐 R은 R G는 G E는 힘 빠졌나봐 O E는 K는 URJ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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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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